복화술사 수잔쌤 그리고 코리와 레아의 혈별이야기여해 린경이 누나 화장이 있는데 우리 토요일 화장이 있어 안녕 아름다운 누나 사랑해요 야 너 오모형 무릎에 앉아가지고 형 앉아있어도 돼? 이어갈게 아이고 좋아 아우 나 형 좋아 아우 나 이제는 알고있게 생일축하여야 할게 생일축합니다 키즈 먹겠어 야 축하한다고 입을 100개 피해버리는데 키즈는 얼굴이 조그만한데 잎이 너무 크잖아 아니거든요 키즈야 얘 커 아이커? 커요 야 내 이리 커? 키즈는 우유 키즈야? 아니 너 꼼았지? 다 잡지? 인자 사랑해요 문아 오빠 어때? 나 다 챙겨졌어? 귀여워 아버님이잖아 안녕하세여 옷이 이렇게 얇어요? 옷은 왜 이렇게 얇게고 다신데요 겨울이에요? 겨울 나도 그래 반팔인데? 열이 나눠가지고요 하나 더 괜찮아 열이 나눠가지고 알았어 그럼 저기 아버님하고 똑같네 네 신나게 지내요 안녕 이술이 안녕 자네들 아니라고 누가 어른들이 낚이는거야 하지마 아니에요 이술아 누나라고 해야지 나 연상의 여인을 좋아해 이술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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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하게 해줘서구나 친하게 지내자 예쁘나라고 해라 안녕 나 얘 알아 너 나라에 나갔지 이술아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이술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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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가 되게 많아! 벌칫덩어리! 늙어가지고 진짜 못살아 오늘 지금 안하는게 아니잖아 옷 타는 거니까 진짜 귀여운데? 안녕! 안녕! 이쁘라! 너 나한테 보여주실 텐데? 어? 그치? 너무 말이세요? 희지야, 안녕! 희지야, 안녕! 귀여워, 귀여워! 아, 귀여워! 진짜 귀여워! 아, 귀여워요! 귀여워! 안녕, 언니! 언니한테 그냥 자요! 아이고, 귀여워! 안녕! 희지야, 우리 본 적 있어? 희지, 귀여워! 안녕! 안녕! 언니! 언니 나 알아? 언니 나 싫어? 한 번 남았어? 응! 아, 귀여워! 야, 오빠가 너무 쑥스러워가지고 아까 일찍 안 한대 왜그랬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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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속속이다랬어? 아, 그래? 추웠을텐데? 추웠지? 추웠지? 진짜? 안녕! 사랑해! 사랑해! 은하 씨! 은하 씨! 언니, 안녕? 응! 언니! 나 아빠 진짜 비슷하게 생겼다! 어, 진짜예요! 어! 언니, 화장 잘했네? 하하하하하하 화장이 잘 안 써요! 코리와 레아의 이야기가 더 궁금하다면 구독하기를 눌러줘! ió, 어! 구독! Kauf Earn zombie learns 너와 Zero